매주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오늘의 퀴즈쇼! 안녕하세요! 오늘의 퀴즈쇼 진행자 나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퀴즈쇼 시작합니다. 다들 집중! 집중! 저번에 다른 팀들과 함께 복면 아이돌에 참가했었어요. 우리 팀의 이름은 반짝이는 별의 소녀! 힘차게 무대에 올랐지만 연습을 제대로 못한 탓에 꼴찌를 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제는 포기할 우리 뉴멜로디가 아니죠. 2차전에서는 1등과 단 5점 차이로 붙여졌습니다. 이렇게나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잊지 못했던 우승팀은 포시즌! 역시 포시즌 선배님들 너무나 대단해요. 이번엔 미틀 프리마 존나의 오디션을 봤었는데요. 여기서 바로 퀴즈! 미틀 프리마 존나의 여주인공 이름은 무엇일까요? 행운이 가을에 살 것 같은 이름이죠? 총 5팀이 1차 면접을 받는데요. 뉴돌스와 퍼플키는 각각 몇 일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뉴멜로디는 5위를 했어요. 2차 오디션이었던 무대를 끝내고 3차 오디션에 진출한 팀은 단 2팀! 그 2팀은 어떤 팀들이었을까요? 자, 리틀 프리마 존나 오디션도 끝이 났고 오늘의 퀴즈수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퀴즈수는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주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츄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닉스타! 오케이! 땡큐! 와우! 우와!